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자장면은 한국에서 친숙한 음식으로 꿈에 나타날 경우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자장면 꿈은 개인의 무의식적 감정, 바람, 혹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고민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. 꿈에서 자장면을 먹는 것은 현실에서의 욕구 충족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일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장면을 먹는 장면이 꿈에 등장한다면 이는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안정감을 갈망하는 내면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자장면은 비교적 저렴한 음식으로 여겨지며 꿈에서 자장면을 먹거나 주문하는 모습은 금전적인 안정이나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. 현실에서 자장면을 먹거나 냄새를 맡은 경험이 꿈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. 이는 꿈이 일상 경험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. 자장면을 맛있게 먹는 꿈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는 작은 기쁨이나 일상의 행복을 즐기는 태도를 상징합니다. 반대로 자장면이 맛없거나 먹기를 꺼리는 꿈은 일상에서의 불만족이나 특정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. 자장면을 주문하는 장면은 새로운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대개 비교적 부담이 적고 쉽게 접근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자장면이 쏟아지거나 엎질러지는 꿈은 예상치 못한 실수나 금전적 손실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사례일 수 있습니다. 자장면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이는 특히 가족, 친구, 혹은 동료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족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내 자신이 짜장면을 먹고 체하는 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욕심으로 이를 망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안 좋은 흉몽입니다. 누구까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꿈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꿈입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짜장면을 먹는 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게 될 징조이다. 다른 사람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꿈 남들과 함께 하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될 암시이다. 뚝배기 안에 짜장면이 담겨 있는 꿈 집 안에서 먹을 것을 장만하거나 외출해서 짜장면 접대를 받게 될 징조이다. 면발이 다 불어 터진 짜장면 꿈 내 건강 상태가 다소 나빠질 수도 있으며 추진 중인 일이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썩 좋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몰래 숨어서 짜장면을 먹는 꿈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될 암시이다. 부엌에서 짜장면을 열심히 만드는 꿈 하고 있는 일을 재점검하거나 무언가 만들 일이 생기게 될 암시이다.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짜장면 먹는 꿈 추진 중인 사업이나 하는 일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중단 또는 지체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혼담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꿈입니다.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사 먹는 꿈 사업상 타협, 절충하여 마지막 거래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을 암시이다. 애인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꿈 혼담이 깨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울면서 짜장면 먹는 꿈 일이 잘 안 풀리고 난관에 부딪힐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. 잔칫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꿈 작업 성과가 좋아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고 청탁한 일도 순조롭게 풀릴 징조이다. 좋아하는 사람과 짜장면을 먹는 꿈 사업가의 경우 갑자기 힘들어질 수 있고 다니는 회사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썩 좋지 않은 징조로 결혼을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죽은 사람과 짜장면을 나눠 먹는 꿈 파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만사형통의 징조이다. 중국집, 짜장면집 화장실에 들어간 꿈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을 찾을 일이 있게 될 암시이다.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는 꿈 파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게 될 징조이다. 짜장면 먹다가 쏟아서 치우는 꿈 하던 일들이 잘 해결되고 미혼의 남녀가 이 꿈을 꾸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짜장면 같은 면 음식을 먹는 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업을 도울 파트너를 말합니다. 흉몽으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짜장면과 단무지를 같이 먹는 꿈 막힌 운이 트여 매사에 좋은 성과를 내게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의 윤기가 돌면서 맛있게 보이는 꿈 사업, 하는 일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될 징조이다. 짜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꿈 대인관계가 좋아져 주변 사람들과 원만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짜장면을 만드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겨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게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꿈 대인관계가 크게 향상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게 될 징조이다.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꿈 대인관계가 향상되어 새로운 인맥이 생겨 도움을 받게 될 징조이다.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체하는 꿈 하는 일에 관한 욕심으로 실패를 겪게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을 먹고 체하는 꿈 현실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의 꿈입니다. 짜장면을 먹기 전에 바닥에 쏟은 꿈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게 될 징조이다. 어떤 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을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하게 되고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. 짜장면을 먹다 흘리는 꿈 현재의 일들이 순탄하게 처리될 기분 좋은 꿈이며 미혼이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. 짜장면을 바닥에 흘리는 꿈 내 운세 흐름이 다소 나빠져서 근심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. 짜장면을 바라보고만 있는 꿈 소심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피력하고 싶은 감정을 내포하는 꿈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. 짜장면을 배부르게 먹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돼서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꿈입니다. 짜장면을 쏟는 꿈 주변인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손해를 볼 일이 생김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짜장면을 전혀 씹지 않고 삼킨 꿈 일거리가 쇄도하게 되며 많은 재물이 생겨 저축을 하게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의 색이 유난히 검게 보이는 꿈 진행 중인 일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거나 교제 중인 이성과 깊은 관계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짜장면이 유난히 검게 보이는 꿈 진행 중인 일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될 징조이다. 교제 중인 이성과 깊은 관계가 될 암시이다. 짜장면이 윤기가 나는 꿈 하던 일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. 친구와 짜장면을 먹는 꿈 흉몽으로 친구와 절교한다는 의미이며 단무지를 먹는 것은 운수가 좋아지며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. 혼자 짜장면 먹는 꿈 혼자서 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러면은 Von